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호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호석입니다. 오늘은 오시기에 나쁘지 않았죠? 아, 오늘요? 오늘은 정상적인 날씨였습니다. 또 워낙 2프로님이 계신 날이 날이 좀 안 좋아서 갑자기 안 오던 눈이 올까? 균형 맞추는 거죠. 제가 있는데 날도 좋으면 너무 좋잖아요. 이제 큰 추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살짝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살짝 그런 느낌이었고. 추운 날도 꺾였어. 네, 꺾이고. 이제는 봄날 벌써 준비가 되었고요. 일단 날씨는 큰 추위가 없을 것 같아서 눈은 또 비나 눈은 더울 것 같은데 일단은 큰 추위가 지나서 일단 좀 다행스럽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얘기했지만 실제 어제는 휴장이었고요. 오늘 주간으로 보면 첫 거래일인데 지난주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지난주에 한 3대 지수가 한 1%대 하락을 좀 보였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일단은 그거를 깰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장 끝나고 넷플릭스 실적이 나오는데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르신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좋게 나올 거라는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월가 의견은. 좋다는 건 당연히 컨센서스 대비일 때. 예, 예상치 대비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한번 그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2018년 4분기, 2019년 4분기, 올해 작년이죠. 4분기 다 보게 되면 EPS가 0.30에서 1.30 크게 뛰었는데 2019년도에는 사실 19년도 대비해서 2020년은 그렇게 크게 뛰지 않은 1.30 대비 1.37이니까 별로 증가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출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모습이 어쨌거나 10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게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올해 4분기에는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실적이죠. 유료 구독자가 2억 명을 넘어설 거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좋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분기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더 확산됐을 때 그나마 혜택 보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못 나가니까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이번 4분기에는 600만 명의 순중을 보고 있는데 일단 지난 분기에 220만 명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거나 크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증가하는 모습은 4분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2019년 4분기에는 880만 명이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낮아진 걸로 해서 600만 명이 가입하는 걸로 해서 어쨌거나 2억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에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게 또 지난 3분기처럼 만약에 실망을 시킨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워낙 빅테크에 대한 약간 조심스러운 리포트가 많아가지고 일단 오늘 레플리스는 무조건 잘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리포트가 빅테크에 대해서는 자꾸 좀 뭐라고 해요? 네,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둔화된다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걱정스러운 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레플리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져 있고요. 실제 실적 발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6시 15분, 20분 정도에 나올 거니까 새벽, 다음 날이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충 예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저는 레플리스는 이번에는 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4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어닝스 리비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한국말로 치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익이 하향 조정된 기업수 분에 이익이 상향 조정된 기업수여서요. 보통 평균이 0.8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하향 조정된 기업수가 10종목이면 이익이 상향 조정된 기업은 8개의 종목이거든요. 예를 들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이익이 떨어진 걸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게 평균이고요. 쭉 선을 근게 평균선이고요. 이 검은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약간의 짙은 파란색 말고 회색 음영이 보일 거예요. 보시는 게 이 음영이 최근 1개월 동안의 이익 조정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3개월 동안의 이익 조정 비율이라서 3개월 동안의 이익 조정 비율은 1.3이 나왔는데 이 음영, 회색 음영이 한 달 동안의 이익 조정 비율이 1.3호가 나와주면서 극도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종목에 대한 이익을 하향 조정시킨 거에 비하면 13개의 기업을 일단 이익이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매우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과거에 2017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리만 사태 이후에 있었는데 2017년이면 시장이 아주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4분기에 대한 이익 조정이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이익 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올리는 기업이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분기는 의외로 물론 저는 나쁘다고 봤지만 지금 여기서 나온 거, 뱅커, 어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서프라이즈 꽤 나올 거야, 기업들. 그렇습니다.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 뱅커, 어메리카 자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왜 괜찮았을까요? 4분기에는 코로나 상황은 점점 계속 안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전반적인 이익 조정에 대한 기업 수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라든지 우리가 밀려 있었던 구경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부동산 이런 것들이 못 갔던 것들이 개수가 늘어난 것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대한 비중을 치게 되면 압도적으로 기숙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거고 이거는 기업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수다, 비중이라는 걸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익 조정을 올리는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됐죠? 소재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이익이 조정된다는 걸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4분기에 대한 이건 골드막사스의 자료인데요. 이게 4분기에 대한 EPS 증가율, EPS를 가지고 어떤 게 좋아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어쨌거나 애써서 만드는 자료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좋아지는 게 4분기에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 소재 쪽이 뭐냐면요. 대표적인 기업이 구리광산 기업들, 금광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좋잖아요. 구리 가격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고런 걸 봐서 일단 실적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1등은 소재가 지금 이익 증가율이 0.6%로 높은 표로 나와 있고 1등이고요. 그 다음이 헬스케어가 2%로 지금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요. 다음이 IT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IT는 늘 2, 3위를 하기 때문에 그냥 2등, 3등은 너무나 뻔한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등이 플랫인데 보시는 것처럼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P&G 같은 기업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인데요. 유틸리티, 금융,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이민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가 꼴등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가장 안 좋은 거라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얘기고요. 이걸 다 종합하면 S&P500의 4분기에 대한 EPS에 대한 증가율은 마이너스 11%를 점추고 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금융과 유틸리티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2% 그리고 에너지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8%까지 좋아지는데 뭐 뺄 필요 없이 그냥 11% 마이너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매출 증가율도 보시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일단은 헬스케어가 가장 좋고요. 7%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 보시면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라든지 게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미 소위지는 아시겠지만 아마존, 테슬라가 포함된 업종인데 역시 그런 업종들이 약간의 매출 증가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매출은 좋아지고 있고 이익은 약간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걸 비중으로 보게 되면 얘네가 가장 크잖아요, IT가. IT가 보시는 것처럼 올해 EPS 4분기에도 1%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매출도 역시 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실적은 정말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IT라고 하면? 네, 애플 같은 기업들 그런 것들 포함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좋은 기업이니.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4분기에 물론 IT 중에서 애플이 못 나올지 반도체가 못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월가에서는 조금 너무나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조금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기에는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건데요. 최대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EPS 발표하고 나서 보통 예상보다 결과치가 몇 퍼센트 상이했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보통 여기 딱 보시면 이 회색선이 회색선인데요. 이게 중간값인데 보통 4%가 상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 크기를 보시게 되면 2020년 2분기에 24%, 3분기에 17%로 굉장히 크게 저는 기업이 잘한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03년부터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높은 사상 최고치로 예상치가 좋아진 거죠. 그만큼 안 좋았던 거가 좋아할 수도 있고 그만큼 또 낮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지만 어쨌거나 과거의 평균치를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4분기도 한 10%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상보다는 결과치가 상이할 거로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견 전체 다 치게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구분 부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좀 달라진 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4분기에는 약 10%로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뭐 이 정도의 측으로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이번 4분기 실제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이 포인트, 이 제목이 뭐였냐면 걱정하지 말라요. 그냥 버티면 된다. 왜? 왜냐하면 2021년 1분기부터는 더 좋아질 거니까. 그렇겠죠. 안 좋다면. 물론 백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장르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버티라는 어떤 그런 말미의 결과이기 때문에 대충 보시고 일단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가 또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딱 캡처하셔서 딱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자세하게 EPS를 딱 보여주는 건데요. 쭉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쭉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뭘 보시면 되냐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어떤 것들이 회복하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소재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IT가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미 소비자는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고요. 헬스케어도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 유틸리트는 똑같고요. 일단 필수비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나빠지고요. 쭉 그러는데 대충 보게 되면 IT가 유일합니다. 좋아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IT를 투자해야 되는지 왜 PTEK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건데 어쨌거나 2020년 33달러, 그다음에 2021년에는 40달러, 그다음에는 43달러까지 가기 때문에 EPS가 계속 증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밑에 것만 보시면 좋습니다. 2019년도 S&P500의 평균 EPS가 165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135까지 갔다가 올해 일단은 178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178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멀티풀을 곱해주면 S&P500이 나오거든요, 지수가.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25에 봐야 된다 해서 178달러에다가 25배를 곱해서 골드막사스는 4,300, 그 이상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난 20배야 그러면 더 낮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시게 되면 136에서 178, 그다음에 2022년에는 거의 200달러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세는 확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멀티품만 곱해서 일단은 아이비가 목표지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올해. 그 전제를 다 깔고 있네요. 부양 측에 대한 기대감, 말씀하신 것처럼 펜트업 디벤드라고 해서 좀 눌려있던 것들이 폭발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좋아진다는 건데 글쎄, 저는 뭐 이거는 골드막사스 얘기지만 저는 약간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었고 좋으면 부양책이 줄어들 거고 그렇죠. 부양책이 있다는 건 소비가 채워야 될 거라서 넣는 거니 굳이 이거 내가 다 보면 소비가 좋아지고 부양책이 증가하면 어쨌거나 또 테이퍼링이 나온다든지 똑같이 반대쪽이 있잖아요. 솔직히 금리는 올리지 않겠지만 그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또 우려까지 커지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건 골드막사스 얘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세 분기에 나온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아이비의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막사스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채권, 트레이딩 부문, 그다음에 투자자문 부문에 상당한 수익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IPA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이익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7.47달러 대 12.08로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거죠. 은행이 이 정도 비트한 거는 정말 잘 나온 거거든요. 물론 매출도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골드막사스가 상당히 여러 은행 중에서 제일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상상하지 않을까. 실제 지난주에는 은행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차익매물이 나온 척 주가가 밀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골드막사스 이 정도 실적은 오늘 아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오늘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주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많이 올라봤자 2, 3% 상한가 느낌이면 4, 5%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업 같은 데 가까운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많죠. 이쪽에 보면 채권 거래도 하고 있고 또 주식 거래도 시키고 있고 또 대부분의 웰스 매니지먼트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실제 지금 그런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그렇게 해서 실적이 많이 증가한 걸로. 원래 골드막사스가 코로나 전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쨌거나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의 거래가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증권사들은 참 돈 잘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어디 특별하게 누가 수혜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죠. 지금 증권사는 일부러 애써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막 잡지 않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가지 업종이 있거든요. 가장 애써 웃음을 찾는 업종이 금융업종. 또 하나가 자동차 업종이에요. 자동차? 자동차가 의외로 좋아졌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지금 억지로 물론 GM은 이미 사상 최고치로 왔지만 전기차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게 보다는 그냥 자동차가 잘 팔려서?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자동차가 좀 안 됐잖아요. 중국에 차가 잘 안 팔렸고. 코로나 전에도 그랬죠. 잘 안 팔렸는데 그런 뭔가 여러 가지 공장 설비가 있고 중국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번에 싹 재부팅한 거죠. 안 됐고 갈아엎어버리고 닫아버리고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뭔가 억지로 못하는데 코로나는 이익이 다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닫았어. 그다음에 다시 할 때 안 되는 건 열지 않고 사실 그렇게 자동차가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코로나가 한 번 판을 갈아엎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종들은 이익을 더 많이 반응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미국 기업은. 한국도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진 게 아닌가. 한국은 자동차가 요즘 넘버원입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또한의 수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수혜 기업이죠 사실은. 자동차 안 했으면 제일 안전하죠. 코로나. 그렇습니다. 가장 좋아졌고 또 지금은 아시겠지만 뭐 저기 뭐죠. 테슬라 애플하고 또 뭘 하겠다는 얘기도 많아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애플이 만드는 애플카 나오면 기아차가 만들 것 같네. 이런 또 루머와 보도. 진짜입니까 그게? 물론 아직까지는 애플도 그렇다고 한 적 없고. 아직까지 없죠. 현대차도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리저리 취재한 기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 현대차 그룹이 하면 현대보다는 기아가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넷플릭카 만들면 마진은 얼마나 줄지 그거야 가봐야 아는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상표 브랜드 붙이면 잘 나가니까요. 그렇지만 뭐 조립만 하는 기업으로 남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요. 맞아요. 그것도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외주 조립만 해주는 거. TSMC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좋은 거고.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만들어주면서 카피도 좀 하고 쓱 하고 기술적도 좀 배우고. 하면 좋겠죠. 선수도 주고 뭐 좀 좀 갖고 와. 이것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쌍용차에 좀 제안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답니다. 미국 본토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쌍용차는. 안타깝네요. 캘리포니아 쪽에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또 제가 어제는 이제는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일단 화이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모더나 캘리포니아 지역 287개 지역에서 33회 분량의 모더나 접종을 하던 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해갖고요. 이후 접종을 중단하고 지금 의사분들이 접종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을 보여주고 왔고 아직 정부에서 금지한 건 아닌데요. 지금 10명 미만의 접종자가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보여서 24시간 치료를 받고 있다. 일단 지금 캘리포니아 인구가 4천만 명인데요. 이미 320만 회를 확보 중인데 지금 140만 명이 이미 접종을 완료했대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문제를 파악하는 중인데 이것 때문에 시간에서 조금 밀리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약간의 메신저 RNA 방식 자체에 대한 그런 조금 문제가 처음 또 도입한 거잖아요. 이번에 그 방식이. 그래서 일단은 아스라 제네카나 이런 존슨앤존슨의 기존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파악해서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안 맞잖아요. 또 도망다니고. 그래서 걱정인데요. 일단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노르웨이에 있는 고령자분들은 29분이었죠. 그분들은 또 지금 보니까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발표하는 걸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기저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제가 보기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자체가 안 맞잖아요. 일단 이런 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냐가 참 중요한데 눈사태 때문에 사망한 건지 눈 오는 날 사망하신 건지 맞습니다. 그래서 다 하시는 건 아시겠지만 작년에 독감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거나 사상 내가 무슨 실험료 지냐고 하면서 안 맞는 거에다가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 정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모더나 주가는 약간 밀리고 있다는 거. 이게 자꾸 신제품들이 자꾸 나오고 백신 관련해서 뉴스가 자꾸 나와야 돼요. 제가 보면 이제 미국에는 아마 언론사에 백신 담당 기자가 잠시 있을걸요? 그렇죠. 있겠죠. 보통 기자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는 없었던 기자지만 평소에는 없었죠. 올해는 백신 담당 기자가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의학 담당 기자가 있겠다는. 백신 담당 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 기사를 생산해야 됩니다. 기사가 있든 없든. 그러면 오늘은 백신 신제품이 없으면 백신 부작용. 기사 써야죠. 그러다 백신 신제품 나오면 신제품 기사 쓰고 오늘은 신제품이 없네. 그러면 이제 부작용 찾아서 기사 써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자주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모더나에 대해 적정 주가를 산출할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인상 깊었죠. 말씀 줬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몇 개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게 더 부작용이 커지냐가 솔직히 더 문제일 것 같아서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더나는 오늘 방금 전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제작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또 뭔가 변지될 수 있대요. 생긴 건지를 파악해가지고 말씀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결과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랜만에 아이맥스 CEO 아마 얼굴 보기 힘드실 거예요. 리차드 겔폰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오늘 이제 뜬금없는 얘기했는데요. 영화 업계가 2019년을 회복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올해 말이면 올해 말해도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영화 부분. 아이맥스는 좀 특수한 영화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미 3억 달리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사람들은 극장에 가고 싶어 한다. 아무리 이제 뭐 넷플릭스 잘한다고 해도 조금만 화면으로 보겠냐. 때로는 큰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 수요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 수요가 있었다면 네. 좀 올드 인터스트리이긴 하지만 네.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예를 들었는데 중구의 영화 셧웨이브라는 영화가 있었나 봐요. 저는 못 봤지만 아직까지 이게 본토 영화인데 2일 만에 5,140만 달러를 기록했대요. 매출을. 이게 최고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 그러니까 이제 봐라. 가지 않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게 이제 조금 백신을 맞고 좀 일반화되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막 밀려들 거라는 얘기죠. 이분 얘기는. 막 와서 막 보고 사람들이 저는 이제 저는 잘 안 할 것 같은 해가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바람에 오늘 극장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극장 관련주가 그때까지 디폴트 안 나고 버틸 수는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얘네는 좀 나아 아까 3억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AMC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7억 5천만 달러 정도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고 그랬었죠.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쨌거나 이 친구 이 분의 얘기는 지금 다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파산까지 안 갈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버틴다고 그러면 올 연말이면 내년 정도의 숫자가 2019년이죠?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힘꾼과 희망을 주고 있는데 저는 약간 여기에 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틀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오늘 CNBC에서 많이 본 기사 하나가 말씀드릴 건데요. 바이 나이크 스탁이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애니 풀백이라고 해서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 나이키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면서 나이키를 극체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자 조금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두 분이 나왔고 쭉 얘기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퓨마 그다음에 언더워드 다 있는데 매출이 4년 정도 증가한 기업은 여기밖에 없다. 압도적 1위고 딩동댕동 이렇게 매출을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는 업체가 준비 안 했지만 브랜드 네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또 3대가 모여서 제가 얘기했지만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키를 많이 신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이 84%가 증가하면서 많이 팔리고 있다. 매장이 닫혀도 팔리고 있고 이분 얘기는 이런 거죠. 일단 신발 사이즈가 다 같으면 온라인에 사서 상관없잖아요. 저도 한 필요도 있으니까 일단은 나이키에 대한 부분을 좋게 얘기하면서 지금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의아의 어떤 약간 왜냐하면 지금 보통 어차피 매장에 있는 기업들 물론 온라인도 있지만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없는데 나이키는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을 온라인으로 사면 사이즈가 이 정도면 샀던 신발은 모르겠는데 앞뒤 사이즈로 좀 같이 사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의외로 많이 온라인을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참고자 하시면 이런 스포츠 용품은 절반 이상의 신발 판매가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신발 판매가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많이 팔리는 업체가 1등 겸인데 나이키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라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안 믿으시잖아요. 장소서 얘기하면 이거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파란색이 나이키의 그동안에 나왔던 매출에 대한 모습인데요. 조금 꺾였죠. 이게 코로나 때 꺾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검은 선일이 예상치인데 쭉 탄탄 들어옵니다. 2022년까지 그래서 532억 달까지 매출이 만들어진다고 월과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익이 주체가 많다고 그러면 지금 주식 사는 게 맞죠. 굉장히 글로벌이죠? 네. 글로벌. 왜냐하면 나이키가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중국 판매가 있고 만약에 미국이 북미 쪽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아시아 쪽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돈세가 많이 팔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사가는 게 나이키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키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걸걸이 안 찾아지는 기억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김프라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나이키 에어맥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어왔거든요. 나이키를요. 그런 거는 나이키 협찬 받고 합시다. 저희는 나이스 시대잖아요. 나이스 시대. 진짜 편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 번 신으면 계속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못 신게끔 하는 것 같아요. 신발 제가 다른 신발도 있는데 그거 신다가 다른 걸 신으면 약간 뭔가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 브랜드 신으면 되지 가격 차이 크지도 않고 하면 그런데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인지 아니면 원래 그냥 그렇게 브랜드가 침잠되는 건지는 실시간 채팅창에 20대까지만 익숙해지면 답을 주세요. 간단한 기상 보고 바로 시작을 보겠습니다. 골드막사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에서 2%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뱅컴 아메리카는 지금 4센트가 예상치보다 잘 나와서요. 59센트가 나왔고 매출도 월가 예상치를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쭉 보시면 지금 거기다가 32억 달러의 다이백까지 자산점 매입까지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배당도 유지하는 걸로 베인테이니까 배당도 18센트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간에서 약간 빠지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갖고 4센트 좋아진 것 같고는 양이 안 차시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은행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좀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고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 이스프레스가 이게 또 두 단계를 올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JP몽어철이스가 이거는 뭐 카드인데 여러분들 이제 카드가 아메리카 이스프레스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잘 없죠. 잘 없죠. 그런데 이게 미국은 많이 쓰나 봐요. 그런데 이게 약간 멋있잖아요. 카드가 뭔가 있는 분들이 쓰는 것 같고 그런 카드 아닙니까? 저도 하나 좀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카드의 부분들이 여기 똑같은 펜트업 디멘드라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눌려있던 소비에 대한 심리가 커지면서 일단 상당히 많이 특히 여행 레저 쪽에 상당히 매출이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의견을 두 단계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중립을 띄워놓고 소비야 액 자체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내구조 살 때도 카드로 긁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여행 갈 때만 카드 쓰나요? 레스토랑 가서 이미 카고도 미국인도 어떨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루맨텀 레이저 회사가 있는데 아실 거예요. 루맨텀이 있는데 루맨텀이 코이런트라고 하는 회사를 이번에 인수합니다. 57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현금과 주식으로 해서 인수하는데 일단은 인수하는 루맨텀은 주가가 당연히 빠지겠죠. 빠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한 주에 100달러하고 루맨텀 주식 1.185일주를 준다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도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있는 코이런트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금 루맨텀은 인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8.7%가 빠지고요. 코이런트는 3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러지텍 기사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무선 마우스 쓰시고 무선 키보드 쓰시고 저희의 가까운 지인은 조그 셔틀인가요? 이런 것도 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렸겠죠. 엄청 팔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나오는 것처럼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팔았다고 하는 거죠. 3.7%가 시장에서 시장에서 올려간다고 그러는데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간단한 건데요. 모델 Y에 대해서 일단은 올해부터 중국 내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하니까요. 모델 Y가 얼마나 팔릴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잉은요. 보잉은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보잉은 737 맥시기종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운항을 승인한 국가가 되었고요. 앞으로 캐나다에서도 737 맥시기종에 대한 비행기를 보지 않을까 물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쟁시도 마찬가지고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S&P500이 0.66% 상승하고 있고요. 바우가 0.6억 퍼센트 상승. 나스닥이 1.0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지난주에 제가 5일치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가장 안 좋았던 게 빅파이브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가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빠졌던 은행주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페이스북이 1% 상승. 애플이 1% 상승. 그 다음에 아마존은 0.67% 상승 정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볼게요. 골드박사스만 보겠습니다. 무겁네요. 역시 골드박사스.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1.4%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또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죠. 제가 보기에 지난주에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얼마나 올라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있다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다음 날 06시에 넷플릭스 실적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아마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오늘이 아니고 내일부터 넷플릭스 실적이 생각보다 좋거나 반응이 괜찮으면 그런 해석이 기술주 전반 전반으로도 사실은 왜냐하면 빅테크 빅식스에서 보게 되면 넷플릭스가 가장 난해하기 실적이 예측이 어려워요. 아주 심플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아주 심플하지만 어렵고요. 오히려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스포 더 쉽거든요. 워낙 기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뻔하게 잘 나올 거거든요. 얼마나 잘 나올지가 문제인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닝 가이더스 내놓지 않는 그게 문제인데 이 친구들은 넷플릭스는 조금 난해하도록 지난 3분기에 엄청나게 언나간 거였거든요. 가입자 수 증가 가입자 수가 220만 명 나왔거든요. 정말 조금 나온 거거든요. 그 정도는 정말 한 3년 전 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3분기에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일에 많이 가입을 안 했거든요. 디즈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 2분기에 대부분 답답해서 가입한 분들이 많으니까 3분기에는 3분기에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면 뭔가 가입자 풀에 한계가 오고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사실 정프로께서 말씀하신 걸 치게 되면 흥행이 없다. 지금 작품 중에 예전처럼 하우스 오브 카드라든지 이렇게 뭔가 쫙 빨려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적어봐도 한번 딱 보면 빨려들어가는 거는 저는 최근에 본 게 킹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요. 저도 3프로TV 한 지 한 1, 2년 돼가지 않습니까? 해보니까요. 요즘 나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못하시거나 인사이트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닌데 덜 빨려가세요. 분명히 덜 빨려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오디언스들 시청자들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기대 수준이 눈높이가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히 시작하시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처음에는 괜찮은 드라마 많은데 지금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 이상을 요구하죠. 그렇죠. 저희 남편들이 집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딱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야 겨우 눈높이 비트하는 건데 비트하는 건데 남편들은 또 이렇게 좀 맞아요. 엉망이죠. 맞죠. 그런 걸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래서 넷플릭스도 그렇지 않은 고민일 겁니다. 아마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지? 그렇죠. 넷플릭스가 지금 2% 가까운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그렇죠. 같은 감동을 두 번 받기는 어려우니까요. 킹덤보다 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한 번 딱 보자마자 10분 만에 빨래들어가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넷플릭스 남편들은 압니다. 넷플릭스의 마음을 맞습니다. 넷플릭스 응원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3%는 제가 보기에 200만까지는 쉽게 갈 것 같아요. 200만 명이 만족하셔야죠. 200만 명이 보시는 것보단 그러니까 만족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만 이상 가면 흔등히 정체를 많이 보이거든요. 일반적 유튜브들이 그러니까 더 간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걸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좀 뭐라고 하죠 투기적인 게 아니고 정석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러려고 해요. 그런 게 제가 주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게요. 항상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고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푹 주무셔야 내일 아침에 넷플릭스 실적도 일어나서 잠깐 보시죠. 한 6시 좀 넘으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각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늘 함께해 주셔서 항상 고맙지만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잊고 날씨 어휘 저희 이제 нам える